아이씨 여기 들어오면 안돼요? 어이 설명하네 아이씨 여기 들어오면 안돼, 들어오면 안돼 나가야지 알겠죠? 바보됐다 좋아 바보됐다 나가 이제 야이씨 왜, 아 아직 0이 아니구나 한번더 설명해야겠네 여파야 전마들 잘 못들어오게 나가 어 어디갔어 한마리나 아이씨 여기는 들어오면 안돼요 예 관계자 추리금지구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가롱 아이씨 됐나 이마도 2가 남네 야 돈 미친 돈이 왜이리 없어 빨리 돈보러와 6천원 아이씨 아 작전실까지 어떻게 이씨 뭐 말을 9번 쳤는데 인마들이 말길을 못 알아듣네 하.. 죽여! 이것도 뭐야 애네도 어디 들어왔어? 야 뭔 관광객이 여길 뭐 신명나게 들어와 미친 여기서 사진찍지마 인마 흥, 관광객이 뭐 있다고야 시민이 관종지 사는데 뭐지 이거 아 애들이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60초당 6천원 뭐 이런식으로 돈을 벌어와요 여기가 뭐 아 여기가 관광지는 맞는데 관광지 어떤 어떤 곳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야 여기 문 하나 달자 안되겠다 이거 문을 하나 달아야겠어 문을 하나 달아 안되겠다 이거 애들이 계속 들어와서 야 얘도 빨리 쪼까네 빨리 쪼까네 뭔 뭔 돼도 않는 몇 명이야 5명 더 추가 그래 한 만원씩 들어오지 야야 비즈니스맨들은 뭐 아니야 빵 안쫓아내고 2명밖에 없네 그니까 딸리지 아 이거 건설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애들이 지금 명령을 수행을 못하네 조직은 수가 딸려가 지금 또 들어왔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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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죽여요 내려봐 야 저놈 무장시켜 저놈 무장해 계속 죽이면은 저쪽에 저 미친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거고 그렇다고도 안죽이자니 기지가 개판이고 모르겠다 무장해 그냥 내헤 내헤 내 한 번만 더 진경 거슬리게 하면 쏴죽인다 아하 경보 때렸고 무장을 시작해라 애들 안그래도 침대에서 디비자고 있네요 어 애들이 피곤해서 안그래도 침대에서 디비자고 있네 아하 야 몇 칸 남았어 네 칸 여섯 칸 일곱 칸 남았다 다 죽여 쏴아 야 이거 감시카메라는 또 어디있어 하니깐 지금 전만들 못보고있지 야 카메라 하나 더 달아 업첵 탭필 오드 온화월에 거기를 어 차버렷 쏴아 옮겨 됐스 상황 해제 진짜 쓸모없는 방크로 다 나갔고 끝났지 오케이 아 이거 끼우면은 애들 총 다 갖다 놓으러 갈텐데 아 몰라 경복해놔 아 나중에는 한 수백명씩 죽일거에요 안그래도 저 지금 맘에 안들어갖고 저희들은 한 수백명씩 죽일거야 야 하이드! 아아 또 죽었어 이 미친 경찰 아 이거는 이제 조직을 자기조직을 경영해서 전세계에서 전세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임입니다 아아 나 또 출장나가있는 아들 죽었어 미쳐버리겠네 이제 야 나가 꺼쳐 꺼쳐 미친 경찰 됐다 돈벌어 아니 경찰이 우리 조직원을 또 집어넣었어 여섯명이나 집어넣었어 모바일 게임하고 PC게임 둘다 돼요 어 이거는 지금 PC판입니다 이거 모바일판도 있어요 어 물론 모바일판도 무료인걸로 알고있어요 집어넣고 애들 교육시켜 아 시키라 경복꺼 어 중간 버스는 이제 명성을 쌓으면은 최대 5명인가 3명까지 늘릴수 있어요 야 돈가방 떨어져있잖아 아 네에 영어리 이불지니어스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나름 이제 특성이 재밌는 게임이라서 어 근데 모바일판은 쪼금 갑갑하고 어 아 열 받네 야 조직원 뽑자 안되겠다 내가 열을 받아서 안되겠어 조직원 뽑아 돈 주고 뽑는다 내가 조직원 20초당 한명씩 뽑아 천원 줄게 20초당 하나씩 뽑아 어 조직원을 늘리던지 해야겠어 현재 조직원 최대수가 80명이거든요 아 현재 86명 아이씨 돈 아까운데 뽑는다아 아우쒸 돈 역시 4초당 아 1초당 하나에 뽑는거 4천원이라더라 이거 뭐야 이거 시체 불이 안태워요 아 가만히있다가 하나씩 없어져요 오래된것부터 하나씩 없어집니다 시체처리는 여기서 자동으로 해요 아 이거 리몰드가 아니야 시체처면 안되요 조직원 나왔나 어 애들이 이제 우리 조직을 우리 조직을 먹고 살리는 애들이에요 돈 좀 많이 줄고 좀 안전한데 없나 어 돈도 많이 주고 좀 안전한데 여기가 제일 돈이 많이 주네 여기하고 여길 제일 돈이 많이 주는데 일단은 여기서 장사를 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지금 뭐냐 좀 그러니까 장사를 절로 옮겨야겠다 어 절로 일단은 애들 다 옮겨 여기 지금 뭐냐 위험수치가 한참 올라갔다 여기는 좀 낮네 여기서 장사하자고 장기여도 올라왔네 아 몰라 여기서 장사해 9달러인가만 그래요 장기 밀매는 그 리몰드에서 했었죠 여기서는 아마 안되나 봅니다 이제 14,000원 10만원 모아보고싶은데 야 또 들어왔네 거품 물겠다 이친구는 무슨 하이패스야 야 권총들었네 오케이 집어넣어 근데 어디로 집어넣는거냐 도대체 권총을 도대체 어디서 숨겨놓는거야 일반적으로 권총을 허벅지에 숨겨놓지않나 이만은 뭔가 괴삭한데 숨겨놓네요 까봐 바로 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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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열었네 바보 아니야 이거 바보네 뭔 열었어 멍청하군 너 어디갈라고 감식하려면 잘 찍히고있어 어디갈라고 이건 뭐 없는데 아무것도 여긴 위험한 시설이 없어 위험한 시설이란 작전실하고 무기고밖에 없어요 어이 쉿 총을 쏴 미쳤어 이거 야 죽여 야 됐어 야 쉿 총을 쏴 이런 건방진 얄은 이제 경찰이에요 경찰중에 조금 랭크가 높은 경찰 어 조금 등급이 높은 경찰들입니다 헬기가 갔나 자 오케이 여기 출동 준비됐고 돈을 여기 반 여기 반에 버려야겠다 9명 보내 여기로 9명 됐고 그러면은 7200원인가 오케이 7200원 좋아요 노랭이 한번 잠수탄다고 어디 노랭이 한 애가 어디서 잠수를 탑니까 어디서 지금 노랭이가 지금 잠수를 타고 있어 비즈니스맨이요 아 교육은 시켜놨어요 야는 지들이 알아서 교육을 합니다 어 지들이 알아서 교육을 합니다 어 제가 관여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애들은 이제 워커를 여기 앉혀서 야들이 지 알아서 교육을 합니다 어 제가 관여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밖의 적은 얘기하지 말아요 뭐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 어 베이스 안에만 안 들어오면은 솔직히 적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 베이스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 삐삐 윽 윽 흠 쫓아내기 트랩은 잘 작동 하고 있고 나중에 화염트랩도 준비해놔야겠다 히하 닌자 들어왔네 미치겠다 야 너무 죽였나? 중국아들 닌자 보냈네? 시노비? 버거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임마들 지금 중국에서 지금 닌자를 보냈거든요 닌자는 좀 곤란한데? 얘네들은 잠입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닌자 있죠? 뭐야? 야 쫓아내 너희들은 여기로 들어오면 안된다 그래 야 들어오면 안된다 그래 야 비즈니스맨 뭐하냐아 뛰어엇 아저씨 응 들어오면 안돼요 오케이? 알았으요 나가 그렇지 한번더 설교해 들어오면 안된다고 아 잘한다 잘한 잘한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되요 그렇지 비즈니스맨이 원래 좀 바빠요 멍청해졌나? 오케이 1 됐네 나가 이제 나가 나아가 닌자 들어오네 닌자가 함정에 걸리던가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네 아 걸리네 안녕 아하 닌자라 들어왔다 아하 닌자 미친 피했어 와 닌자 자연스럽게 들어오네 야 닌자도 빨리 교육시켜 나가라 그래 워딩 파스타 프로듀스 디테크드 인페이스 인트리 디테크 이만여 어디 들어온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여우아 니 집도 아니고 너무 들어오잖아 슉 경보반행 경보반행 전부 섬멸하라 기지 내 침입자 발견 총들로 가네 경보 터지니까 바로 무장하러 가네 경보선 오우 와야 중간 칸 어디서 야 미친 니가 불에 타고있으면 어떡해 야 가드만이 털린다 와 가드만이 털려 비상 비상 기지 내 시놈의 추리언 자 자 죽여 임마 야 점마 튄다 점마 튄다 됐스 아아아아 이 작전실을 안으로 옮기던지 하겠어 야 엠아 죽여 쏴버려 어 작전실을 십안으로 옮기던지 하지 작전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맨날 천날 털려 사살륜하나 사살륜하나 총원 무장 그니까 시노비하고 점마들이 무서운거에요 점마들이 들어오면은 기지가 초통하대 야 8천원짜리 세개 터졌어 안걸리겠다 어 8천원짜리가 세개 터졌네 잠시만 이거 안되잖아 아하 구노위치는 수법이 뭡니까 보수가 태초의 여잔데 그니까 작전실을 안쪽으로 옮겨야겠어 작전실을 안쪽으로 옮기는게 맞는거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가 오 오 살았나 몇명 살았지 아이씨 6명 죽었어 미치겠네 또 죽였네 저 양아치 양아치놈들 야 작전실 교란됐잖아 작전실 지금 날라가갖고 애들 숨어있어 작전실이 날라가서 애들 관제를 못해주네요 어른으로 명령을 못내려 기참에 삼삼으로 하자 어이제 보수사무실을 어 중고 그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은 보수사무실을 중간에 놔두고 작전실을 그걸로 둘러버리는거야 그니까 작전실 들려야지 이제 보수사무실로 들어갈수 있도록 여기는 여기는 병영으로 바꿀까 일단 여기를 뭔가 다른데로 바꾸긴 해야데 금고로 바꾸가 금고로 일단 여기 작전실을 옮기던지 하겠다 안쪽으로 좀 깊숙한데로 여기로만 아아 여기는 그냥 그거하자 여기는 그냥 병영으로 해서 어 이거 어 이거 캐비넛이나 쭉 설치해야겠다 인구소나 늘리자 일단은 돈 한 5만원 모으면은 작전실을 옮길게요 어 돈을 한 5만원정도 모으면 어 작전실을 옮겨야겠어 그리고 이거는 없애고 작전실안에 무기고도 추가로 해놔야겠다 그냥 여기는 그냥 감옥으로 쓰자 어 작전실안에 무기고까지 다 해가 만들어 놔야겠다 여기는 감옥으로 써야겠다 하나 둘 몇 칸되지 쓰읍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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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다 떼버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감옥으로 쓰는걸로 원래 작전실에 이제 무기고를 같이 놔두는거지 어 이거 재밌다니까 아 이게 그니까 세계 악당왕이 되는 게임입니다 어 악당왕이 되는 게임이에요 일단 여기는 저기는 그 뭐냐 감옥으로 변환시키고 어 감옥구역으로 바꾸고 오케이 자 감옥으로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이제 작전실하고 여기는 작전실하고 무기고하고 어 보스 집무실까지 싹다 만들어 쓰읍 자 보스 집무실을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야지 일단 한 견적은 내봐야겠다 견적 일단은 여기 입구로 하고 여기가 작전실 배치를 할라면은 아아 이래야 되는구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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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남는데 쓰읍 하나 남단 말이야 일단은 작전실 무기고 중간에 만들고 무기고 넘어선 여기다가 어 보스실 이렇게 견적돼 보자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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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 한줄 더 됐어 이게 아 아잇 아아 젠장 다시 쓰읍 보자 여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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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이래서 오케이 이래서 어 대기 여기가 이제 작전실이고 그다음 무기고 무기고 이렇게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쓰읍 이것도 하나 부족한데 여기는 권총 여기는 장총 여기는 권총 여기는 장총 어 일단 이렇게 놔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보수실 어 보수 집무실 이렇게 이렇게 쓰읍 아잇 이거 한조가 짜증나네 이거 한조가 안맞네 아주 뭐갔네 이거 쓰읍 일단 보수 집무실 어 이렇게 해서 어 만들면 될것 같다 여덟.. 네칸? 여덟칸인가?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대형 하나 놔두고 여기에 석상 몇개 놔두고 어 이러면 되겠네 어 이러면은 무기고 집무실 어 작전실까지 다 만들어지네 좋아 아 이건 폰도 되고 게임도 됩니다 스팀게임이고요 어 폰 버전도 있고 PC버전도 있습니다 무기고 작나? 아냐아냐 괜찮아 어차피 무기고는 총만 몇개 놔두면 될거라서 별로 상관없어 어 총만 대충 얹어놓을거라서 괜찮고 총 얼마드냐 그래갖고 건설 비용이 얼만데 야야 기다려봐 얼만데 그래가 37,000원 생각을 좀 해보자 37,000원 37,000원 오 이건 괜찮아 이건 얼만데 아 이건 괜찮아 이씨 작전실이 제일 비쌌네 이건 배응망득한 작전실을 봤나 37,000원 건물 건설 시작해 작전실을 옮기자 워커가 아까 전투중에 좀 죽었나 아니면은 왜 워커가 좀 줄어든 아아아아 비즈니스맨이 늘어났구나 방제를 봐 방제를 어 게임이름이 궁금하면은 방제를 봐 어 방제에는 모든게 적혀있어 하나 둘 세개 네개 일단 이쪽면을 다해야겠네 어 방제에는 모든게 명이 뭐냐 명이 다 적혀있는데 어? 그걸 물으면 안돼 어? 신입증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자아 빨리 교육을 시작하라 비즈니스맨도 키우고 가드맨도 더 키워야겠다 아까 보니까 가드맨 뭐 총 없으니 호그구드만 허 그냥 호그드만 몇 대 때려 맞으니까 바로 죽어부드만 시노비 아무리 시노비가 세다 그래도 떠들어 떠들어 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 여기는 뭘 만들지 아야 뭐 날라 야 왜 아오케 특전대 아들 말았네 어 특전대 군인 아들 여군 아들 악당은 뭐냐 남자도 많고 군인은 여자도 많네 흠 이 훌륭한 남성 선비율을 보았다 삐잇 삐잇 함정을 밟으셨군요 아 지니어스와 방송이라는 그 지니어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게 8년전인가 10년전이 만들어진 게임인데 어 그 프로 나오기 전부터 허 전부터 존재했던 게임이에요 어 말도 안되는 소리 그니까 이 게임은 어 그 프로가 계획되기 전에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어 계획되기 전에 게임이에요 준비가 됐나 일단은 작전실 건설하면은 바로 작전실 옮겨버리고 저기는 이제 어 병영을 만들어서 인구수 늘리고 인구수를 좀 대대적으로 늘리면 될 것 같고 어 아 아 아 좋아 좋아 그럼 이제 또 슬슬 미션 깨면서 국룰이나 시작해볼까 어 전세계 뭐니야 보스들 모으면서 전세계 보스를 모아서 인정을 받고 다음 섬으로 와서 핵솔 준비해야겠다 이게 어 엄청 오래된 게임입니다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 아니다 그건 8살이고 8살인데 방송을 볼 리는 없지 이게 정확하게 언제 나온 게임이더라 잠시만요 억수로 오래된거 말아 지니 어 뭐냐 이블 이블 지이이이 지니어스 보자 이블 지니어스는 언제 만들어진 게임인데 와 진짜 오래됐다 얼마야 2004년에 만들어졌네 어 2004년에 만들어졌네요 어 역시나 오래된 게임 어 2004년에 만들어진 이블 지니였습니다 건 그렇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 어디서 지금 비밀기지 안에 들어와 아저씨 나가세요 그렇지 아저씨란다 미안하다 어 아가씨 나가세요 빨리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나가세요 고우 고우 왓더 고우 야 비즈니스 많아 흐 많으니까 튼튼하네 아저씨 나가 여기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예예예여 들어오시면 안되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자 모셔드려라 나가네 자자자 어 그래 아줌마 여기는 들어오면 안되요 여기는 관계자 출입금지심이야 나가세요 큰일날뻔했다 미친 작전실 바로 오른쪽에 있었어 작전실 걸릴뻔했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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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고 오케이 요번에 이제 새로운 작전실이다 자 새로운 작전실이 건설될테니 일단 여기는 뽑아도 되겠지 잠만 여기를 바꿔야되는데 아 이게 시체보관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걸 뽑지를 못하는구나 아 있네 컨트롤룸 밀어버려 어 새로운 작전실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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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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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옮겨 그냥 오면 옮기면 될 것을 또 살뻔했네 옮겨 일단 벽쪽으로 붙여서 옮기겠습니다 어 작전실에 컨트롤 어 컨트롤 롤러를 일단은 어 이전합시다 어 진짜 베이스로 어 어 이건 그냥 살 필요없이 옮기면 되잖아 어 괜히 또 또 또 돈 쓸 뻔했네 자 일단은 관문도 뜯어서 어 저길 옮기고 오케이 서둘러라 그리고 저 컨트롤실을 폭파한 다음 어 다른걸 지으자고 이게 무슨 게임이지요? 어 자기만의 조직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어 비밀 조직을 운영해서 어 전세계에서 돈 뜯고 먹고 살면 돼요 어 오케이 젠장 또 하나 죽었다 여긴 또 세 명 남았네 왠지 돈이 별로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전세계에 이제 뭐니야 악당들 파명해서 돈 뜯어오는 게임이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의 비밀기지구요 톡 빨리빨리 움직이노 좋았어 좋았어 어 대장실이 건설됐구만 어 어 야 이거는 팔자 야 뽑아 컨트롤실 날려 대장님 어 보스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보스의 침실이다 야란씨 뭐 어떻게 들어오는거야 여기 죽여 뭐야 아 야가 총을 쏜거구나 자 문 닫고 자 일단 회의 어 회의하려면은 음 이게 필요하겠지 어 됐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 어 대우현 탁자 설치 완벽하네 크으 딱 맞네 자 무기고도 건설했으니까 이제 무기고는 좀 무기 배치하고 저건 어떻게 됐어 밀어빨리 야야야야야잠마잠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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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겼다 옮겨 일단 하나 좀 옮기고 어 한개를 좀 옮기고 쓰읍 쓰읍 두개 뭐 세개는 사 아 잠시만 왜 또 내 돈이 이리 없어 하하 여덟명 투입 워커있는거 다 보내 그냥 야 비즈니스맨들이 있는데 왜 말라 워커를 써 다 보내 다 보내 돈벌로 나가 인마들 이제 뭐 막 들어오네 자 이제 아 이것도 옮겨야지 보자 이것도 어 상황실로 옮기고 비벼기지하는데 광화계가 군사직에 막 들어왔? 그러게 말입니다 미칠것 같아요 원래는 막 들어오면 안돼 일단 작전실을 뒤로 옮겼으니깐 아 야야야야야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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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신 설렘네 시체 빨리 이마 미친 아 깜짝이야 시체신 안 건드렸네 와아아아 다 끌려갈뻔했다 다 끌려갈뻔했다 아니 그건 다 팔아본데 됐어 시체신 안 넘기고 컨트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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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준비 애들 다 나가면 컨트롤룸 폭파시키고 인마도 저 시체보관실로 넣어버려 그거 뭐야 뭔데 교육시켜 두르지 말라고 하하 열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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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지 어렇지 어렇지 시체실가 뭐냐 시체실 가면은 시체실 건드리면은 인마들이 사진찍어서 상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인마들 범죄 저지른다고 꼬발라요 그러면은 아까 왔던 군인이라던지 특수부대라던지 그 정신나간 놈들이 와요 완료됐나 오케이 보스 직원설 끝 쯧 돈이 없네 날려 컨트롤 세탁 다 잡아넣을까 아이 뭐 야들 쫓아내면 돼 야들이 이제 쫓아내요 이걸 해주면은 기지에서 쫓아 냅니다 들어오면 안된다고 자 기지에서 쫓아내고 끌고 나와 빨리 흠 못 열었지롱 야 문이 어 그거 돌린다고 쉽게 열리지 않아 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야 돈은 이제 어 이제 전세계에 이제 우리 조직원들을 파병해놓으면은 이런식으로 60초당 얼마씩 벌립니다 집에 가 집에 가 아저씨 여기 들어오면 안돼요 또 열어나 또 열어나 또 열어나 안열려 안열려 흐허허 못 열었지롱 못 열었지롱 못 열었지롱 아이 못 열었어 못 열었어 못 열었어 못 열었어 못 열었어 헛 열받았다 총군했네 총군했네 저런것들이 더나보기엔 무단침입 그렇지요 일단 작전실 옮겼으니까 어 뭐 상관없어 이제 어 작전실 옮겼습니다 크아 멀찌지 않습니까 야 야 보스는 빨리 지방안에 들어가 쉬고 있어 뭔 보스가 왔다갔다 그려 아저씨 여기 들어오면 안된다니까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외부인출입 못하긴 할수가 없어요 자들이 이제 수사관들이라서 그냥 뚫고 들어오는거에요 어 이게 별 두개 이거 뭐야 동그라미 두개가 어 직원전용이거든요 쫓아내야지 뭐 별 한개는 이제 외부인출이 가능 근데 두개 해놔도 야들이 뚫고 들어와요 못들어오게 못들어오게야지 쫓아내야지 뭐 이렇게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일이 이거에요 어 야들이 이제 설득해서 어 이제 바깥으로 쫓아내는 일 뭐지 총 뭐냐 일단은 직업군 정해진 놈 30명 돼있고 어 다음이 이제 워커가 17명 워커 17.. 뭐냐 50명 언제 뽑지? 이제 비즈니스맨들을 해외로 출장을 보내야 되나 썩어서 보낼까? 야 두명가 어 총 4명만 보내자 비즈니스맨들은 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어 야들은 이제 100원씩 200원씩 벌지만 자들은 훨씬 많이 벌어요 아 좋아좋아좋아 드디어 보스도 지방이 생겼군 보스의 방 무기고는 새로 사야되요 옮기는게 아니라 어 새로 사야됩니다 보자 일단은 4개 설치하고 4개 설치하고 오케 설치 끝 경비장치는 요거하면되겠다 끝 자 컨트롤럼도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어 됐네 뭐야 뭐야 또 뭐야 이거 또 들어왔나? 나가 빨리 나가세요 아저씨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들어오시면 안되요 나가셔야죠 고백 무기고의 문은 일부러 안될왔어요 어 문 여는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될왔습니다 근데 작전실하고 연동도 했으니까 허 상관없어요 어 작전실에서 바로바로 무기 챙겨 나가니까 여기는 잠가놔야지 여긴 감옥이니까 어 감옥이니까 여기는 잠가놓고 어 근무자 없네 야 갇혔어 뭐아니야 야 임마 얼어 죽는다 그 속 냉동잼 여기다 뭐 설치하지 배럭 설치해야죠 배럭 배럭을 설치합시다 배럭을 냉장고에 갇혔네 배럭을 설치할까 배럭 설치라는게 낫겠죠 배럭 설치하자 배럭 아 13,000원 건설 인구수를 좀 한참 늘려서 우리 조직원수를 한참 늘려야겠어 조직원수는 뭐냐 유잡이란게 없으니까 와 야 진짜 많이 본다 4,000원에 야야 하이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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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떠 아잇 경찰 오오 운 좋았다 운 좋았다 운 좋았다 어 경찰 뜬거 파악했고 하이드 숨어졌습니다 하이드가 뭐냐면은 숨는거에요 그니까 몸을 숨기고 경찰갈때까지 대기하라 뭐 그런 그런 명령이에요 야드는 이제 유잡이란게 없습니다 배럭 150 미네랄 소비 생산유닛 마린 메딕 파이어백 코스트 그 그런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숙소에요 숙소 숙소 숙소입니다 현재 조직원 49명 히드니 관어형 어 몰라요? 여흐 영어를 몰라서 영어 알 뭐해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사령실 사령실 이거 뭔가 팀포에 나온 그거 같은데 뭐 관제는 무사히 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5000원을 벌거든요 여기도 7명을 더 보내서 5000원을 벌어야겠다 일단 여기 경찰 갔으니까 돈벌기 시작해 1200원밖에 안돼 왜 이렇게 돈을 안주지 1200원 여기는 여 4천원씩 주는데 어 갔다 오케이 그럼 8천원 8천원인가 오케이 자 이제 미션을 껴야되는데 여 근처에 이제 어 도서관을 털어야 되거든요 여 도서관 워커를 좀 해보내야되네 음 아니면 숨겨진 뭐냐 적글취소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 어 돈은 좀 있으니까 오케이 적시설 파악 들어가라 요즘 영어 바보라는데 그건 뭔가요 그건 요즘 애들 얘기고 난 요즘 애들이 아니거든 나는 나는 옛날이거든 어 요즘 애들 얘기고 그거는 어 저는 어 번듯한 직장 다 있는데 말라고 몰라도 돼 직장이 다 있는데 뭐 그거는 요즘 애들 얘기고 우리는 구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있어요 북한하고 한국 심지어 나눠져있어 짠짠 자 기지가 도대체 언제 완성될지 저는 아주 참 기대가 되는데 워커들이 없어서 일이 안되는군요 어 일이 안돼 일을 못해 아들이 별거 없네 빨리 돈이나 벌어 배치 끝 한 놈 많았다 고립된 조직원이요 나왔지 않나 아직 건설중이네 미안 미안해 흫 야 그것도 재수가 없어 없어 어떻게 냉장고에 갇히냐 도대체 재수가 없다 없어 어떻게 냉장고에 갇히지 최곤데 시체하고 있는 냉장고에 갇혔어 저체온증으로 사망 야들은 멍청하게 있네 그냥 으악 침 울리고 있는데 야 근데 왜 이래 관광객이 많아졌지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아졌네 와 관광객봐 베이스 앞에 뭐 천지야 이거 뭐야 배신장갑 임마 이거 슬슬 배신칠라카네 야 나가 보수가 직접 왕림한다 자 품위를 지킵니다 가자 내가 보수랑께 어 배신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충성도가 낮아지면 배신을 해서 우리 조직에 어 조직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가드맨인데 죽이긴 좀 아깝고 일단은 그냥 넘어가진 못하겠다 자 죽여라 사냥을 집행한다 숙청 어디서 배신... 노우쇼 애끼들이 배신치면 그냥 죽는거요? 자 됐고 어 무섭당께 어 저 여자는 아주 훌륭하고 무서운 친구입니다 볼트 모투잼 연대 현재 60초당 8천원이 벌리고 있으며 조직원들을 더 늘려야겠구만 야 조직원 빠르게 뽑자 뽑아라 야 돈 떨어지는거 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가 됐어! 이 까지! 야 34명 한 10명 뽑았나? 와 조직원 엄청 들어왔네요 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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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직원이 엄청 들어왔당께 어 일합시다 현재 조직원 62명 어 돈 생길때마다 또 뽑읍시다 현재 작전사령부 이상없음 경찰도 안붙었고요 이상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건물이요 어떤 건물이요? 아이 저거는 이거 부숴면 안돼 이거는 그거에요 여기는 휴양지에요 휴양지 그니까 우리가 휴양지에 숨어있는거에요 어 휴양지에 있는 화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어 숨겨진 조직이니까 어 비밀.. 비밀촛보이를 하는거죠 오케이 쫓아냈다 쫓아내야지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어 10월이상은 씀 어 10월이상은 씀 그러게요 야 그래도 돈이 벌리긴하니까 조직원 15명 현재 조직원 63명 최대 조직원 수는 몇 명이지? 어 98명까지 되네요 우리 조직원 수가 어 98명까지는 충분히 벌려 쓰읍 어..좀 확장은 할까? 90명까지? 여기 60 이거 이거 20 40 60명에다가 하면 110명까지 확장해야되네 하지뭐 야 간부들을 두 벼로 늘려 20명씩 고용해라 아니다 이 수리병은 20명 필요없잖아 10명만 있고 20명 좋았어 어 우리 미니언들을 어..교육을 시작해라 어 20명 가드맨 20명? 쓰읍 아니다 5명 빼고 가드맨 25명 국가라 조직이란 어 싸울 수 있는 놈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야 싸울 수가 있어야지 저..뭐냐 고립되어있는 조직원이요? 아직 못살았네요 5명 이거 언제 건설될지 모르겠어 애들이 건설을 안해 미안하데이 애들이 건설을 안해갖고 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어 일단 여기부터 건설 시작 야 근데 이게 좋은게 바로 위에 트레이닝룸이 있어서 애들을 바로바로 교육하네 교육을 하라 자 어 괜찮네 비즈민 쓰면은 공부를 해야되고 애들은 수련을 해야되고 이마들은 실험을 해야되고 재밌죠? 냉동인간잼 저분이 이제 곧 뭐냐 급속냉각돼갖고 콜드 히어로가 되겠는데 돌인데 또 때린다 훈련을 시작하라 훈련을 시작하라 트레이닝룸은 크니까 넓잖아 업수로 넓은 시태리 뭐야 또 뭐야 또 야 임마들이 안에 왜 들어와 일단은 애들은 감옥까지 파악을 못했다 괜찮아 감옥까지만 파악 안하면 돼 일단 쫓아내빨리 아 교육중인가 미치겠다 교육중인데 야 간부 니가 가라 잡아너들 잡아넣어 베이스 깊숙한데 뭐냐 들어오면 잡아넣어야지 뭐 관계자 출입금지를 임마들 못들은 모양인데 가서 패서 그 감옥 안에 잡아넣어 감옥 암마라리요 암마라리요 이게 한국말로 들린다고? 이게 참말로 한국말로 들리십니까? 어 잡잡잡잡잡 이게 참말로 한국말로 들리요? 작전사령실 작전사령실 이상없음 야 보스는 그것은 뭐하냐 아 전부다 지금 경험 능력이 올려주고 있구나 현재 작전사령실 이상없읍다 아중에는 이제 여기에 화면을 달아야겠다 화면도 달 수 있거든요 화면도 달아야겠다 휴우 야 멋있는데 이러보니까 경찰 현재 뜨지않고 어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있음 아 고립된 조직은 뭐 좀 했다고? 아 그래? 하나 집어넣었고 이만땐 뭐야? 어 뭐야 이거 야란 처음보는데? 아 잠깐만 야 슈퍼미니언인가? 아닌데? 중국 아들이라고? 중국 에어전트 같은데 체력이 4밖에 안돼 뭐지? 아 돈은 그 4만원 이하면 빨간색 떠요 쿵프맨? 야 씨뽀를 떨어뜨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와 인마 멋있다 너 체포 너님 체포 감옥으로 집어넣어 어 여자 중국 스파인거 같은데 막 일진 마누라 뭐 그런거 아니지? 설마 야름 아이씨 이 돈도가 나네 야 결정했다 여기는 새로 추가할 곳은 금보로 간다 넌 금 여긴 금보로 간다 와 정말 돈 들고 나르네 어 금보를 지켜야겠어 좋아 이정도면은 될거 같다 여기는 금보로 지정해서 여기는 보니까 병영으로 하고 건설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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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잡아놔요 빨리! 포동놈 새끼 이거 기지를 잠입해 비상 비상! 기지 내 침입자 발견! 신속하게 제거하라! 어디서 지금 우리 황금같은 돈을 티박는가? 허 어디서 지금 돈을 건드려? 넌 체포다! 하하하하 끌려간다! 역시 중간 보스 역시 간부입니다 간부 헉 조은! 헉 조은 머리야! 포획이다!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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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행스럽게도 잡았습니다 어 도둑놈 잡았어요 다행이지 도둑놈 못잡았으면 큰일날뻔했어 집어넣는다! 감옥에 지금 자리 꽉 찬나? 어 중국어 가네 정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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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너 사형 어 너도 사형 어 사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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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을 시키자 넌 그냥 가다라 너도 고문을 하고 야 너 고문을 해봐야겠다 일어나 중국어 가네 너도 시.. 너도 고문을 하고 여기 금고 옮기고 어 이 금고를 터뜨린 다음에 병영 지을게요 인구수단 올리자 돈을 밖에 놔두니까 애들이 훔쳐가네 타형실은 항상 사람이 뿍적뿍적 경찰 털렸네 아어어어어어어억 아어어어어어어어억 전쟁이야! 전쟁이야! 대박네 혼돈이 아주 우여서 바라시를 받는 부분이구만 널 녹여주지 뭐야! 틀렸어! 아, 얘를 받네 뭐야? 와.. 열받네 와..어떻게 워커가 다 털려버리냐 거기서 이거 있잖아요 쟤 니가 이 게임을 아이씨 이 돈 또 훔쳐놨네 이거 야 미지 돈 터러가잖아 아니 자꾸자꾸 돈을 터러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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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버그 있는데 돈 터러가는 놈 잡으면 돈..뭐냐 돈 터러가는 놈 잡아갖고 그.. 믹서기인가? 갈으면 돈 주는 거 있어 되나 여기? 그니 쟤가 이거 말고 다른 모드에서는 챘었yan 깜짝 해볼까? 아까 야가 돈 틀어.. 도덕놈 누구지? 야였나? 아닌데? 징세이 징세이 가만히 있었 엇! 기지에 구멍이 아니고 야들이 뚫고 들어오는거에요 야잡아서 믹서에 갈면은 돈 들어오는거 있어 되나? 되면 대박인데 어, 되면 땡큐지 이건 왜 안없어지지? 이거 빨리 뽑아야되는데 그니까 야들은 어, 기지에 이제 뭐냐 바닥을 열고 당겨요 오케, 제가 야가도둑이었나? 야가, 야가도둑 맞죠? 방금 집어넣었나? 아, 야 죽이면 안되지 믹서기에 갈아야되 어딨냐? 여깄다 마침 아주 쓸만한 믹서기가 보입니다 좋아, 믹서기로 갈아버리자 되나? 대면 대박인데 이거 발전기에요 발전기 어, 발전기인데 임마가 아예 끼어있네? 뭐지 이건? 아, 그니까 임마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구나 자, 전만 믹서기에 갈고 나머닌 다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에 여기 시체보관실에 집어넣어 임마들 또, 야, 시키 자, 금고 부수고 와, 엄청 잘 싸워 총장은 또 죽었어 돌아버리겠구마잉 이 죽일라칼때 이거 딱 풀어줘도 돈, 뭐야 돈 나온다칼데 신도끼리 자, 죽일때 이거 딱 누르면은 돈 들어와 어, 이게 버그인데 쓰읍, 이게 제어는, 이게 다른 버전에서는 이거, 예전버전, 초기버전 다운받아서 했을땐 됐었는데 이게, 쓰읍, 몰라 정품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 되나? 죽일때, 딱 쩝! 오, 되네? 야, 이제 잡아넣어 이거하고 돈 늘리면 되겠다 된다 자,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니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어, 죽으면 안돼요 죽기 직전에 딱 하면 돼 이게 이게 야맨데 아 여러분들 몰라도 돼 10만원 10만원 이상 넘어 올라간거 같은데 좋아 좋아 애들을 뽑아라 애들을 뽑아라 애들을 막 뽑아라 야 엄청 이득인데 조직원수 올라가는거 봐 와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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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까시 계속 하죠 안 돼 이거는 가끔가다 진짜 돈이 쪼다리다 한 번 있어야지 너무 웃으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전멸했네 저걸로 옮기자 집으로 귀환했다가 자 되가지고 꿀 빨아야듯? 뭔 일 있었음 전 니신이라 아무것도 못봤어요 야도되나? 해봐야겠다 자 자 2명 투입 자 빨리 총 들고와 아 총이 저기 있구나 그니까 느리지 총이 여기 있잖아 엄청 느리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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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박스를 여기도 하나 갖다 놓을까 총이 저기 있으니까 엄청 느린데 ruijingshengsengsengsegsengsengsames군sengsgp 탁! 됐어! 완벽해! 넌 사형! 호기신, 호기신, 저 돈을 뜯어내려는 BM 돈을 뜯어낸다 자, 저기 이거 추가하고 야, 총 들고 오고있나? 사형집행수 어딨어? 오고있네, 온다! 곤충 들었다! 사형을 시작하라! 아, 금고야! 아, 금고 내가 문을 안달았구나! 금고 문 달고 아, 이 얼마나 훌륭한 금계인가! 준비, 준비, 준비!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갖고 이게 원래 치트키 중에 그게 있어요 원래 10만원씩 올려주는 치트키가 있는데 그 광고 비슷한건데 이거는 어, 랜덤으로 올라가 야야야, 금고 틀리겠다 야, 얍! 집어넣어!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한거다 알겠나? 넌 아무것도 못본거다 알겠나? 준비 준비 오오! 하나하나? 됐나?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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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야, 엄청난 야맨인데 자, 사형집행 준비 야, 빨리빨리빨리 야, 총 들고 왔잖아, 빨리 죽여 진짜 이게 특정한 버전에만 되더라구요 자, 빨빨빨빨빨빨빨빨, 손아파 야, 씹! 야, 가득 찼잖아! 돈 20만원 생겨서 와, 이까지 할까? 이까지 합시다 그냥 주작짐 자, 이제 이 마데를 고문을 하자고 고문을 합시다 고문을 시작해라 자 빠른 고문! 아 고문 기구를 하나 더 사야겠다 자 고문 기구를 하나 더 사고 아야 먹고 살만한데 이정도니까 조직원수도 많아..와아아아 조직원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어 굳이도 안해야되겠는데? 먹고 살만합니다 자 캐빈을 설치하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엔 하나 둘 그 다음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다 자 인구확장 끝났고요 이제 이거 설치 쭉 하고 조직원수도 73명입니다 열심히 용납 못한다 이건 식당 맞아요 여기는 식당이에요 여기 식당 여기는 식당 맞아요 오늘은 내가 자파게티 요리사 자르파게티 요리사 자 한동안 돈을 안벌어도 되겠는데 그럼 안되겠죠 돈을 봅시다 돈은 벌어야 된겁니다 이십명 이십명 됐어 자파게티 요리사 자파게티 요리사 안녕하세요 임진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이제 식당인데 으이 뭐냐 여기는 약국인데 별다른거 판매하고 있진 않네요 일단 이거부터 건설 먼저 해야되갖고 야갖고 야 우리의 금괘봐 금괴 크으으으으응 뭡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집어 어너 집어넣어쓰어 야 집당구 bukan 지삭이는 자숙이 어디에서 지금 방금 봤어요 집당구 타 어 사람 욱스러워봤네 감옥에 한명 집어넣었고 현재 고문중입니다 담배줄까? 담배! 담배냄새! 싫은데! 아 이거 영상찍어서 금쿤님한테 올려야겠다 병원은 저게 아직까지 그 수술 도구를 연구를 못해갖고 이거 유튜브에요? 시벌한 20 20 20 20 20